제자리 멀리뛰기 어제 여기 텐트에서 주무셨던 분들 괜찮으셨는지? 아 어제 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 진짜 4년짜리 있더라고요 저기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? 이런 걸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 닭살 돋았어 지금 사람이 살아서 나왔으니까 아니 그리고 다 이따가 있어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빨리 진행해요 오늘의 기상 미션은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아 이게 뭐야! 빨리해 아 뭐야 이게? 이거 제일 좋은데 이거 끝에 가면 이것도 네 단 입고 있는 의상과 소품 모두 한 몸으로 간주 의상과 소품의 끝자락을 기록으로 측정하겠습니다 가장 멀리 뛴 4명은 바로 퇴근이고요 나머지 2명은 인력사무소로 출근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! 아무리 먼저 할래 나 갈까? 먼저 뛰면 뭐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갈 가봐야지 갈 가보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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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 지닌다 가위바위보! 언뜻같이 보여줬다! 우리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래 정정당당하고 뿌리야 그대로! 으쌰으쌰해 인민이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? 으쌰해 으쌰해 아니 일찍 일어난 이유를 모르겠어 1등으로 뛰어봐서 장군하고 포함돼 이거야 으쌰해 아 노비가 짱이겠다 야 이게 너무 너무 조금 좋다 원래 나무구리 두 개에서 오는 나무구이 어디 있어? 어? 나무구리 어? 저렇게 가지가 떨어지면 거기가 끝인 거지? 어? 가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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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까지? 에이 뭐 가지까지 오케이 오케이 형 형아 난 안 갈 거야 제자리 생각하라고요? 나 뛰어 그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불안한데? 와 너무 웃긴다 이게 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셨지 어? 뛸 수가 있나? 네 갑니다 대전 우와 대전 우와 되게 멀리 뛰었어 멀리 뛰었어?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? 아 너무 많이 뛰었어 너무 많이 뛰었어 어? 어? 아 나 못 뛸 것 같은데? 하하하하 아 이렇게 많이 뛰어 아 쟤는 멀리 뛴 건가? 왜 엄청 많이 뛰었어? 제일 멀리 뛰었어 아 진짜 멀리 뒤로부터 가는데 이거 가렸다 쟤 하나 둘 하하하하 아 어디서 뛰는 거지? 하하하하 이게 어느 편 이게 여기서 뛰는 건가? 어떻게 어떻게 뛰는 거지? 알지 알지 이렇게 하고 셋 셋 올라왔다가 뛰어야지 둘 셋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점프 셋 하나 둘 점프 셋 하나 둘 빨리 뛰거라 승리 여러분 이거 잘못 뛰봐 3,4시간 이대로 일하고 나가야 돼 더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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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이해해주세요 저게 바로 못 가고 3시간 이래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노비 같아 오케이 형성 일로 하나가 확답했다 제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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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셋 접고 하나 둘 셋 접고 하나 둘 셋 점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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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저 정도는 못 뛸 것 같은데 머리때문에 야 돌리면서 뛰어야 돼 아허 어허 어허 누구야? 어허 아허 천사 천사 와 이것도 진짜 노비 같아 이것도 다 노비 같아 그냥 어디서 주소 입은 거 같아 빨리 다 누구야 3번 아 3번 나다 자 꼬리 꼬리 입은 거 꼬리 꼬리 끝까지 봐야 돼 꼬리 봐야 돼 근데 일단 가만히 있어 꼬리가 어디 있어? 뒤에 있어 한참 뒤에 그러니까 꼬등은 아니다 나 뛰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될 거 같아 형이 1등인 거 같은데 그치? 느낌이 칼도 들어야지 아 칼도 들어야지 야 버렸어 야 진짜 너 아니 칼 안 들고 가도 된 다음에 아까 인민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? 아무것도 없지 말고 점점 단단히 그냥 뛰어서 딱 나온 게 그게 그래 자 자 말을 옆으로 타면 되지요 와 이거 장난치다 야 이거 약 대비 이거 안 돼 이게 약 대비야 이 형도 그럼 앞으로 했지 이거를 얼마나 안 그래 앞으로 못 하겠는데 네? 니가 이겼다 근데 금도 안 보여 오오오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머리 들어가야 돼 머리 들어가야 돼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아니죠?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진짜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진짜로 야 저 못 뛰어 못 뛰어 아 씨 세훈이 형만 이겨야 되는데 나 안 보여줘 저 안 걸려 누비 딱 떨어져서 가야 돼? 아 됐어 아 머리 봐준다 진짜 어떡해 느낌 아 진짜 야 그지마 늘어놨어 늘어놔 이거 아 역시 이라니까 안경이 생겼어요 아 잘 보여요 아 근데 이거 뛰시라고 못하겠네 뭐 한 거야? 장갑 좀 벗겨줘 노비 장갑 좀 벗겨줘 어? 장갑이 생겼어요? 아 역시 이라니까 장갑도 생겼어요 어 야 치져 조금 나갔다 들어갈 것 같게 치져줘 치져줘 노비 아이 안 돼요 아 좋아 치져줘 이만큼은 나한테 이만큼은 나한테 이만큼은 나한테 야 다 있어 하나 둘 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야 이니까 꼬리가 어디야 아이 거짓말 제자리야 너 아타깝습니다 이만져라가지고 너 아 김선호 잔딤보다 멀리塔으면 돼 어커에 행운을 달고 다니는 사나이 친형님도 있어 자 오오오오오 정확히 여기야 여기야 옷자락 옷자락! 옷자락! 말 좀... 추워 추워! 날라서 여기 끌렸어! 끌렸어! 아, 실제로! 이야... 자, 김종민! 형이 우태율! 해간! 확장! TV에 다 받았는데 쓸 것이었어요! 일단 누구지? 뭐? 저희 춘향이는 칼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멀리 떼기 온 칼로 조치할게요! 아, 스폰지? 야! 발! 야, 저거는 너무 가볍죠! 몽종이 오빠! 가서 봐! 진짜 몰리뜰 것 같아! 자, 옷자락이 정확히 봅니다! 자, 옷자락이 정확히 봅니다! 여기 정확히 봅니다! 정확히... 어? 여기요? 정확히, 정확히! 정확히! 라비! 퇴근! 마탈자! 좋겠다! 야, 근데 그냥... 그냥 뛰어도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아! 동현 진짜 많이 뛴 거야, 이거! 진짜 많이 뛴 거야! 형은... 형은 선출해, 선출해, 이런 거는! 형, 반대로 돌려야 돼! 이제 몸이 느끼었나? 어... 이거 볼 수 많다! 그대로! 그렇게! 그렇게! 연정훈! 불 돌아야 제가 위에 있을 때 뛰는 게 확실히 제일 편해요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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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! 뭔가 이상하다! 그냥 모르게 손이 많이 갔죠? 네... 손이 조금 갑니다! 네...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던데... 아, 이 친구야... 손이 좀 많이 갔고... 야, 어떻게 타워? 어떻게 놨지? 아... 뭐 하는 거예요? 정리되면 말씀해주세요, 정리되면! 일단 딘딘이 확장하고... 김선호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, 김선호가... 어디 보자... 자, 김선호 기대합니다! 야, 이거 어떻게 해, 배! 형, 그냥 치지만 안겨드세요! 네... 아! 어, 여기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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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! 현정우! 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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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딘! 돌리면서! 빨리 돌리면서! 일찍 일어나봐! 뭐하노! 아... 자, 통화를 올려라! 자, 일령사무소로! 오! 출발! 출발! 뒤에다, 뒤에다! 출발! 알 수가 없어! 깜깜깜깜깜!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implies 사, 무사! 하고! 아아아... nost busesvan! position prize위원이며 주...' 지 배에 가는... 오! ㅇ... 개그리진 대8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